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왕실관리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진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왕실관리는 예수님께 얼른 제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지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자 아무 대꾸 없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왕실관리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아이에게 가서 손을 얹어주든 기도를 해주든 무엇인가를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것을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면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내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